내가 생각하기에 이 안에서 결국 몇 팀은 끝까지 승부가 안 나게 될 거야 30분 안에 한쪽이 꼭 구주로 다다른 법은 없잖아 그치? 네 원래 우리 계획대로 다시 너랑 나랑 한 팀으로 승부할 수 있어 내 계획을 들어보고 아니다 싶으면 거절해도 돼 그때는 남은 구주를 한 개를 너한테 그냥 줄게 네가 나 죽였다는 죄책감 할게 뭔데요? 다른 팀들 상황을 좀 살펴보자 네 형 알리야 그 주머니 그렇게 들고 다니면 위험해 우리 이거 잃어버리면 끝이야 알지? 내가 가지고 다니기 안전하게 해줄게 278번 탈락 형 시발 뭔데요? 시발 구주를 한 개를 너한테 줄게 네 형 네 손으로 나 저렇게 만들고 싶어? 네 내가 여기서 죽으면 죽어 죽어요 너 좀 죽을까? 너랑